웨어로봇 로봇 그때 가져가야 할 여러가지 필수 장비들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것같은 공기호흡기를 2개에서 3개정도로 매고 올라가는데 무게가 30에서 40kg 정도 됩니다. 보통 30에서 4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소방관들의 힘도 떨어지고 이 공기호흡기의 용량도 다 떨어져서 정작 화재 현장에서는 활동을 못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공기호흡기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올라가게 해주는게 이 로봇의 주요 기능이 되겠구요. 특히 이 로봇은 이런 유압실린더, 유압시스템을 사용해서 구동되는 로봇으로서 이 유압실린더를 통해서 로봇의 관절에 힘을 지원하고 그 힘이 이 무게를 들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것에는 배터리와 유압장치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소용화해서 사람들이 입고 가도 별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게 또 다른 기술이 되겠구요. 특히 이 로봇안에는 여러개의 센서가 들어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인식을 해서 사람하고 부드럽게 따라가게 하는게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